파이트의 역전 석쯤 18대 10층 션롱 스텝을 흔들어 놓고 오른손 옥슛 짧았습니다 더 안쪽으로 치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리바운드 잡고 달리는 파이트 김동욱 시간이 4초 남아있는데요 김동욱 포스트업 치다가 터널 아웃샷 오오 김동욱 대단합니다 김동욱 선수 시간 다 보고 던졌어요 1쿼터 마지막에 보여줬던 김동욱 선수의 여유넘치는 플레이 정말 김동욱 선수의 농구 아이큐죠 4년 빛납니다 여우예요 저랑 같은 친구지만 정말 여우 같은 친구입니다